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설물의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편의시설 스마트 앱을 선보입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승강기 등을 알려주는 기술로 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스마트 앱의 현장 조사요원으로 채용된 지체장애 1급 천성훈 씨. 방방곡곡 시설물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이용해보며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모인 점검 내용과 사진 자료들은 편의시설 스마트 앱 개발에 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면서 직장 간다는 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에레벨터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집중적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장애인 40명을 현장 조사요원으로 채용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이동약자에게 가까운 편의시설을 알려주는 편의시설 스마트 앱을 개발해 선보입니다. 편의시설 스마트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승강기 등의 유무와 찾아가는 길도 알 수 있는 기술로 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무차 이용 가족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소규모 민간시설물 200여 곳에 휠체어나 유무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편의시설 스마트 앱 개발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와 점검 내용 입력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